올해 법원에서 무죄 선고된 사건 중 검사 과오가 인정된 경우는 10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법무부가 국회 박주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 들어 8월까지 선고된 무죄 5056건 가운데 검사 과오를 인정한 경우는 550건, 10.9%에 불과했고 나머지 89.1%는 법원과의 견해차를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. 검사 과오 인정 무죄 사건 가운데 공판 검사 잘못은 1건이었고 554건은 수사검사 잘못에 해당했습니다. 한편 무죄 선고 사건의 90%가 검찰과 법원의 견해차로 분석된 것은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.